안녕하세요. 여러분입니다. 오늘은 근위축성, 측사경화증, 즉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얼음물을 뒤집어 씀으로써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아주 잠깐이나마 공유를 해보고요. 좋은 기부문화가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유튜버 딴토공님 덕분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이렇게 기부문화가 앞으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자로 지목할 분들은요. 유튜버 제이겜님 그리고 삐멘님입니다. 함께 하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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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